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SetCell 클래스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스타일을 특정 그리드뷰 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스타일을 적용할 셀의 행인덱스와 열인덱스를 지정하고 CSS Style 클래스를 명시하십시오. 명시한 CSS Style 클래스는 별도로 정의해야 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상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,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명영셀에 블루라는 CSS Style 클래스가 적용됩니다. CSS Style 클래스는 아웃라인 뷰의 헤드탭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본 예제는 굵은 파란색 40폰트를 텍스트에 적용하고 배경색을 노란으로 변경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스타일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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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